칸누을 워카세다 겟사 그 이 요요 아카데미 쇼에 교쇼 박차누크 감독 사이신사 그 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웃는거 봤어? 웃기시키 요기샤도 기마지매나 게이지 우따가에다 우따가우 호돈이 2리와 히카레 앗 데이구 하아... 왜 웃을냐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그럼 어딘데요? 이 가시니残을 추격의 사스펜스 로맨스 단조 완전 무게 됐어요 와카레르決신